강성우는 또한 구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설 연휴 기간 24시간 상황 대응 체계를 유지합니다. 강성우는 설날 연휴 강설 한파특보 발령 시 24시간 비상 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신속한 제설 태세를 확립합니다. 또 한파 상황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한파 쉼터 및 임시대피소를 지정 운영해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보호를 강화합니다. 생활 형편이 어려운 기초생활보장가구와 복지시설을 방문해 위문품과 위문금을 전달하고 시설물 안전관리에도 나섭니다. 특히 대상별 맞춤 지원을 통해 소외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따뜻한 설날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한편 강성우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앞두고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설을 보낼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.